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지난 2일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뉴저지 교계 관계자 및 평신도 1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차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가 지난 2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는 1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황창엽 준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양민석 목사의 기도, 뉴욕 장로 선거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허현행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가 가졌던 원래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연석 장로는 환영사에서 이 기도회가 부흥의 근원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심기도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셉방 목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회 불길이 미국과 한국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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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